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서해 최전방 부대 해군부대를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구워놓은 NLA 해상북방한계선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면서 북한이 구워놓은 이 라인을 운운했고 또 여기에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헛소리를 들어놓았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김정은이 내부의 위기를 외부의 충격 전쟁같은 그런 충격으로 주민들을 때려잡을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는 뭐냐 진짜 전쟁같은 그런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항상 생각을 한게 뭐냐면 연평도 폭격을 한번 슬쩍 해봤는데 살짝 이제 그때는 NB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하면서 그때 한번 왕창 때렸으면 두번 다시 그런 생각을 못했을텐데 어설프게 때려가지고 또 지금 김정은이가 헛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김정은이 백령도 점령훈련을 비밀리에 해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평양24시 예전에 한번 특정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해가지고 얼마 안되서 서해 초도 방어대를 시찰했습니다. 이건 이제 김정은이 직접 서해 초도에 갔으니까 뉴스에 나왔겠죠. 이 초도 방어대는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초도. 이 초도에는 인민군 해상육전대 수만 명 한 5만 명 이상이 집결해 있습니다. 인민군 우리를 말하면 해병대 같은 그런 특수부대가 있는데 이 초도에 집결해 있습니다. 초도 방어대가 있고 그 뒤에 실제 숨어있는 부대는 인민군 해상육전대 전투원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 초도가 왜 인민군에 집결제가 됐냐? 바로 유사시 때 이 백령도를 점령하기 위한 특수작전훈련을 이 초도에서 했고 김정은이 집권해가지고 이 초도 방어대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거지요. 김정은이가 노리는게 뭐냐? 바로 백령도를 점령하게 되면 대청도와 소청도는 이제 저절로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맛보기로 이제 옹진반도 밑에서 연평도에 대한 폭격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백령도를 북한 정권이 어떻게 하나 빼앗아 보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이제 가지고 있고 김일성 김정일 때에도 그런 생각은 했지만 감히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얘가 약간 좀 정신 나가는 애라 보니까 아직 무서운걸 모르고 있습니다.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으면서 핵이면 다 된 일이라고 알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백령도에 대한 점령 작전? 이런 것들을 꿈꿀 수가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번에 서해바다에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내용은 있는겁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 이 백령도를 어떻게 하나? 백병전과 같은 어마무시한 전투를 벌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쟁 공포를 주게 되고 또 북한 내부의 인민들에게는 실제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부에 끓어오르는 인민들을 때려잡는 하나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이 백령도에서 군사 작전을 아마 해보겠다. 이런 망상울을 가지고 있는거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김정은이가 미친 것 같지만 김정은이만큼 제대로 판단력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다. 저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맨날 뉴스보가 맨날 데이터를 봅니다.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북한이 뭐 하고 있는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본인도 알거에요. 자꾸 핵무기 만지고 있는게 만질게 핵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국음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공급해주는 삼류무기 가지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인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핵무기 못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핵무기를 쓰는 순간 푸틴은 그야말로 국제수배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이 이미 순간에 푸틴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무기를 쓰는 자는 무조건 죽게 되어있습니다. 함부로 못 씁니다.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쓴다? 김정은 일가는 김주예를 포함해가지고 이젠 김정은도 결혼해가지고 뭐 많은 부인들도 있고 많은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한방에 다 송두리채로 황천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김정은이가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핵무기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만약 백령도에 침입해가지고 전쟁 같은 뭔가 한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군은 빠지더라도 대한민국이 보유한 F-16 전투기, F-35, 스텔스기, 각종 군함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박각한 화력들이 홍도건대가 가지고 이 옹진반도, 이 황해도 이 지역을 쓱대밭으로 만들어놔요. 쓱대밭으로 퍼부어가지고. 그러면 두 번 다시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볼 엄두를 못 낼 수가 있습니다. 못 냅니다. 과거에 연평도 도발을 했을 때 이민박 정부가 F-16 전투기를 띄울 때 미사일을 달지 않고 그냥 비행기만 떴어요. 전투기만. 쇼를 했는지 쇼를. 연평도 공격받았는데 왜 북한에 폭격을 못 합니까? 그냥 기껏해야 그냥 해병대가 K-9 자주포를 몇 개 쌌는데 구성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연평도에 있는 해군기지, 잠수함기지, 북한인민군 전투기지를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초토화시켜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정은이가 백령도에 대한 간보기를 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만에 하나 김정은이가 백령도에서 뭔가 군사도발을 한다. 아예 그냥 허전 박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작사를 해야 두 번 다시 김정은 정권이 까불지 못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김정은이가 알긴 알겠지만 아직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서해 초도, 최남단 부대에 김정은이가 매해마다 갔습니다. 한동안 매해마다. 얘네가 특수부대 애들인데 매해마다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권 가장 초기 때 이 초도 방호대 이 부대에 가가지고 기념사진도 찍고 이게 바로 2012년도 김정은 초기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NLA를 구워놓고 있는데 북한은 이런 식으로 이제 NLA를 하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서울과 대한민국 인천공항, 경기도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 위협으로 매일과 같이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가 됩니다. 그걸 북한이 노리는 거죠. 그래서 NLA 사수다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명줄과 안전과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이 좌파들이 이 뭐 공예수욕을 만들어가지고 북한과 평화수욕을 하겠다고 이제 헛소리를 했는데 이게 북한 정권이 놀아나는 그런 한심한 작티였던 거죠. 자 이번에 김정은이가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 헛소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올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군, 대한민국정원 모든 정보라인들은 북한의 우도를 철저하게 사전 파악을 해가지고 타소한의 움직임도 우리가 용납하지 말고 끝까지 대응해서 김정은 정권을 무릎을 꿇려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더 이상 백령도를 가지고 장난질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대응태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평양24시도 여기에 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여러분과 또 대한민국 정부에게 또 신속하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평양24시를 함께 시청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